광물 보도록 하죠. 오, 시간이 없네요. 조금만 할게요. 지권, 저번에 지구계에서 지권 배웠잖아요. 지권은 지구 내부하고 껍데기가 있겠죠. 그죠? 지각은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돼요. 지각과 지구 내부를 합하면 지권이라고 해요. 지권은 지각과 지구 내부로 되어 있어요. 지각의 구성물질,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지각은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바다의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다의 밑바닥으로 써놔라. 바다의 밑바닥. 그 다음에 암석도 있고요. 광물도 있어요. 원소는 산소, 탄소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광물은 석영이나 장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암석은 이것들로 섞여있는 화강암, 역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원소기호인데요. 얘가 더 큰 거야. 우리 부등호 같은 경우에도 얘가 더 큰 거잖아. 이거는 뭐냐면 얘가 얘를 포함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각이 제일 크겠지 지각 안에, 지각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지각 안에 암석이, 암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광물. 암석은 한 가지 광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종류의 광물로 이루어졌어요. 화강암이라는 돌멩이 광물은요. 석영, 장석, 후근목 등 이게 많이 들었어요. 석영이 많이 들고, 장석이 많이 들고, 후근목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4천여 종의 광물이 발견됐어요. 광물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탄소로만 돼 있는 게 금광석이죠. 금광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그죠?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석영은 산소랑, 여기에 O2가 들어가 있죠. O가 들어가 있죠. 산소랑 SI, 규소로 되어 있어요. 석영의 원소기화예요.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주암광물 볼게요.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 시기한 게 아니라 주로 제일 많이 들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암광물.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장석, 석영, 후근목, 각섬석, 휘석, 감남석이에요. 다 외워야 되겠지요. 주암광물의 부피비임. 장석, 1등 여기 있네요. 1등. 51%예요. 석영. 부피예요. 질량이 아니라. 알았지? 그 다음에 휘석. 그 다음에 운모. 기타 등등. 1등, 2등, 3등, 4등. 장석이 일단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구성원소는 대부분 조암광물은 뭐로 되어 있다라고 산소와 규소를 포함한대요. 뭐가? 조암광물이 알았죠. 지각의 구성원소 중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대요. 조암광물의 색. 조암광물에는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강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둡대요. 철이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으면 어두운 거야. 석영은 어때요? 밝죠. 장석도 밝죠.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두운 걸로 보는 거네요. 흑은 뭐, 각섬석, 휘석, 감남석은 어두워요. 왜 어두워? 철과 마그네슘이 얘네보다는 많이 들은 거죠. 외우야 되겠죠. 밝은 색, 장석, 석영, 어두운 거, 흑은 뭐, 갑섬석, 휘석, 감남석. 지각의 8대 구성원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전체 질량의 98% 이상. 2%는 그냥 많은데, 그지? 98% 이상 차지하는 거를 지각의 8대 구성원소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씁니다. 여기 파란 거 그대로 쓸 거야. O, O, C, R, A, L이에요. 알루미늄. 페, F, E에요. 철이죠. 원소기호는 앞글자는 뭘로 써요? 대문자로 쓸 거예요. 오늘 중2대문 배울 거예요. O, C, R, F, E, 카나, 크마요. 얘는 O, 산소예요. SI는 교소고요. R은 쉽죠. FE는 철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 알아야 될 게 칼슘은 CA이고요. 칼륨은 K네요. 얘가 칼슘이에요. 칼슘. 얘는 칼륨이에요. 칼륨. 산소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거네요. 앞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들은 거네요. 알겠네요? 알겠죠? O, C, R, F, K, N, 크마. 왜 오세요? 질량 B. 이거 질량이었어. 질량 B. 지각에서 산소와 교소가 대부분. O, C, R, F, K, N, 크마. 이렇게 나가죠? 그죠? 산소랑 교소가 두 개 합하면 70이 넘쳐요. 그죠? 그래서 산소랑 교소가 대부분. 아까 어두운 색은 뭐라고? 철과 마그네슘이었어요. 철과 마그네슘은 뭐라고? 이게 많이 들어가면 어둡다라고 그랬어. 그치? 얘는 산소랑 교소는 많고. 앗. 그만큼의 파馴. 음. 이.